촬영기자1호 ija 2번째 conversations 헬로구 행하러 가야 될 Bus order 또 lunch 그럼 남자 닮아봐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구나. 저 사람 없으면 난 지금 현재로서 못 살 것 같아. 나의 분신이죠. 나의 분신. 국내에서도 오라고 하면 오지 뭐. 국내에서도 안 오면 내가 가서 보고. 딸도 좀 서운했겠다고 생각을 해줘야지. 어쩌자는 거야. 그러니까 만나자. 만나자는 얘기야 뭐야. 만나자 그런 게 아니고 차츰 차츰 좀 가까워지는 걸 나를 좀 원한다고. 가까워지는 거 더 두고 봐. 그럼 가까워지라. 굉장히 서운합니다. 사실. 굉장히 서운해요. 왜. 나는 딸 돌밖에 없잖아. 나도 소원을 핑 돌지. 이런 얘기 하면. 한글자막 by 한효주